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 여행은 처음이라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사히 가게 안으로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앉아서 메뉴를 보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 직원분에게 한국어 메뉴는 있나요? 혹은 영어 메뉴는 있나요? 혹은 여러분, 요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맵나요? 이건 다나요? 이건 양이 맞나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돼요. 어렵다고요? 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를 공부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의욕이 막 올라온다, 그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저기요는요, 우리 정말 10번도 더했습니다. 자, 불러볼게요. 저기요, 일본어로 뭐라고요? 스미마생이다, 그쵸? 오, 지금 좋았어요. 단전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로 스미마생 하고 불러주셔야 되죠. 넘어갑시다. 영어랑 한국어에요. 미나상 일단 어라고 하실 때 그 어자가 고라고 있습니다. 고예요. 영어는 무슨 고? 에고 에고 네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실 때 너무 힘드시잖아요. 에고, 죽겠다. 에고 해서 에고 지금 외우셨다, 그쵸? 에고 좋습니다. 넘어가서 한국어는 무슨 고? 강고 크고 강고 크고 에고 강고 크고 준비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메뉴를 붙일 거예요. 메뉴는 일본어로 똑같은데요. 마지막에 뉴만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메뉴만 한번 해볼게요. 메뉴에요. 다시 뭐라고요? 메뉴에요. 쌤 말을 길게 하는 게 좀 어색한데요. 그게 일본어입니다. 장음이 일본어예요. 메뉴에요. 자, 우리 명사랑 명사 사이에는 항상 일본어는 의에 노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어 메뉴, 일본어로는 영어의 메뉴. 가볼까요? 세, 노 에고 노 메뉴. 다시요. 뭐라고요? 에고 노 메뉴. 좋습니다. 밑에는요. 한국어의 메뉴 있네요. 일본어로 뭐라고요? 강고 크고 노 메뉴. 다시요. 뭐라고요? 강고 크고 노 메뉴 되겠네요. 지금 제가 발음을 하나 들었어요. 강고 크고 하셔야 되는데 강고 크고 하시면 안 돼요. 강고 크고 아니고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강이 올라가요. 미나상 강고 크고 이거 잘 보시고요. 계속합시다. 있나요? 있습니까? 했었죠? 발음이요. 아리마스카? 아리마스카? 자, 끝을 내려요. 영어 메뉴 있나요? 한국어 메뉴 있나요? 있나요? 아리마스카? 아리마스카? 아,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 가봅시다. 사실 저는 추천의 요리, 추천하는 메뉴, 추천하는 요리는 뭐죠?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싶어요. 미나상, 추천이 일본어로 오스스메. 다시요. 추천이 일본어로 뭐라고요? 오스스메. 요리는 여러분 너무 쉬워요. 발음이요. 료리. 명사, 명사니까 노를 넣어주세요. 자, 발음이 뭐예요? 오스스메노료리. 다시요. 뭐라고요? 오스스메노료리. 좋습니다. 나중에 실천에서 쓸 거니까 기억 잘 해주시고요. 갑니다. 이 요리는 가보겠습니다. 이제 맛을 물을 거예요. 이가 미나상, 고노예요. 요리는 루리, 은느는 와 였다. 그쵸? 갑시다. 이 요리는 뭐예요? 미나상? 고노료리와. 다시요. 뭐라고요? 고노료리와. 응용도 돼요. 이 메뉴는 하시면 여러분, 메뉴는 일본어로 메뉴 장음이었죠? 자, 그러면 이 메뉴는 어떻게 돼요? 고노메뉴 와. 다시요. 뭐라고요? 고노메뉴 와. 되겠네요. 잘하셨습니다. 자, 맛을 가볼까요? 어떤 맛입니까? 인데요. 맛이 일본어로 아지. 아지. 어떤은 돈 나. 되겠네요. 어떤 맛인가요? 일본어로 뭐예요? 돈 나 아지 데스까? 돈 나 아지 데스까? 두 개 붙여 볼까요? 이 요리는 어떤 맛인가요? 다같이요. 고노 세 노. 고노려오리와. 돈 나 아지 데스까? 한 번 더 뭐라고요? 고노려오리와. 돈 나 아지 데스까? 이렇게 물으셔도 되고요. 달아요? 매워요? 신가요? 짠가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 가봅시다. 달아요. 미나상. 달다가. 암아이예요. 그러니까 단가요? 담미까? 데스까? 붙여서 뭐예요? 암아이 데스까? 암아이 데스까? 자, 두 번째. 맵다는 가라이입니다. 그래서 매운가요? 뭐예요? 가라이 데스까? 가라이 데스까? 되겠는데요. 자, 우리 한국 사람의 가라이는요. 혀가 매운 맛이죠. 고춧가루의 매운 맛인데. 일본인의 가라이의 의미는 여러분. 물론 혀가 매운 것도 되지만. 그 와사비의 코가 매운 것도 가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신가요 가볼게요. 여러분 시다는 잘 모르시죠? 시다가 일반어로 스파이에요. 스파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가 여러분. 수가 일본어로 식초입니다. 식초는 뭐예요? 시다, 그쵸? 그래서 스파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시인가요? 뭐예요? 스파이 데스까? 스파이 데스까? 자, 마지막 짠 거 또 잘 못 드시는 분 있죠? 짜다는 여러분. 쇼파입니다. 쇼, 쇼파이에요. 물어볼게요. 짠가요? 뭐예요? 쇼파이 데스까? 쇼파이 데스까? 아이, 좋습니다. 자, 이 요리와 뒤에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으신 걸 붙여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미나상. 양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양이 맞나요? 양이 적나요? 질문을 할 거고요. 그 양이 일본어로 료 되겠네요. 자, 다시요. 양이 일본어로 뭐라고요? 료입니다. 그래서 양이 하면 일본어로 뭐예요? 료가, 그쵸? 조사 이 가가 일본어로는 가였죠. 많다는 오이예요. 장음 오이입니까? 데스까? 자, 붙여 볼게요. 양이 맞나요? 일본어로 뭐예요? 료가 오이 데스까? 다시요. 뭐라고요? 료가 오이 데스까? 좋습니다. 양이 적나요? 가볼게요. 적다는 여러분, 습근하이. 적다가 습근하이. 자, 그래서 양이 적나요? 료가 습근하이 데스까? 다시요. 뭐라고요? 료가 습근하이 데스까? 되겠네요. 아이,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말해보아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 갑시다. 질문해 볼게요. 이 요리는 단가요. 미나사, 우리 연습 많이 해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말해볼까요? 세, 노. 고노 요리와 아마이 데스까? 다시요. 뭐라고요? 고노 요리와 아마이 데스까? 아이, 좋습니다. 또 가볼게요. 이 요리는 매운가요? 미나사, 맵다. 가라이. 여쭈어. 갑니다. 세, 노. 고노 요리와 가라이 데스까? 다시요. 뭐라고요? 고노 요리와 가라이 데스까? 아이, 좋습니다. 또 가볼게요. 이 요리는 어떤 맛인가요? 이 문장 우리 준비 운동할 때 그대로 했다. 그쵸? 가볼까요? 고노, 세, 노. 고노 요리와 도너 아지 데스까? 다시요. 뭐라고요? 고노 요리와 도너 아지 데스까? 되겠네요. 우리 또 가보겠습니다. 이 요리는 양이 많은가요? 미나사, 양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양이 일본어로 료였다. 그쵸? 료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고노 요리와 료가 오이 데스까? 한 번 더 가볼까요? 고노 요리와 료가 오이 데스까? 미나사, 한 문장 남았습니다. 아이 넘어갑시다. 이 요리는 양이 적은가요? 갈 건데요. 미나사, 적다가 일본어로 스크나이 였다. 그쵸? 스크나이. 요거 잘 못 외우세요. 스크나이.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자,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고노, 세, 노. 고노 요리와 료가 스크나이 데스까? 다시요. 뭐라고요? 고노 요리와 료가 스크나이 데스까? 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전으로 한 번 가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점원분에게 한국 메뉴 있나요? 추천 메뉴 뭔가요? 이건 어떤 맛인가요? 질문을 해 볼 거예요. 자, 일단 힘차게 점원분을 불러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미나사? 그쵸? 스미마생이다, 그쵸? 스미마생. 하이, 그랬더니요. 네, 고객님. 뭐해요, 미나사? 하이, 오케 학사마. 하이, 오케 학사마. 자, 이제 질문할 거예요. 한국어 메뉴판 있나요? 자, 한국어 메뉴 일본어로 모였어요? 자, 이제 붙여서 자연스럽게 해 볼게요. 다 같이 한국어, 세, 노. 한국어 메뉴 아리마스카? 다시요, 뭐라구요? 한국어 메뉴 아리마스카? 했더니요, 우리 점원분이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하이, 고자이마스. 네, 있습니다. 하이, 고자이마스. 자, 서비스업에서는 아리마스 안 쓰고 고자이마스 쓴다 그랬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쇼쇼, 오 마치 구다사이. 쇼쇼, 오 마치 구다사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메뉴를 받았어요. 자, 추천 요리는 추천하시는 요리는 뭔가요? 해야 되는데 약간 추천하시는 요리는 우리 이렇게 많이 한다, 그쵸? 그거 한번 해볼까요? 추천하는 요리 오스스메 노료 리 은느는 여러분 와구요 오스스메 노료 리와 오스스메 노료 리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뭐 난데스카? 이런 거 안 붙이셔도 돼요. 자, 다시요, 여러분. 자, 추천하는 요리는 뭔가요? 일본어로요? 그쵸? 오스스메 노료 리와 이러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추천의 요리는 오스스메 노료 리와 자, 스키야키 정식입니다. 미나상, 정식이란 말은 기억해 두고 가시는 게 좋아요. 정식이 일본어로 대쇼크 되겠고요. 밥이랑 반찬이랑 다 나오는 거다, 그쵸? 스키야키 대쇼크 데스 붙여서 해볼까요? 오스스메 노료 리와 스키야키 대쇼크 데스 그랬더니 우리 주인공이 이 요리는 단가요? 맛이 달콤한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했다, 그쵸? 바로 가볼게요. 세, 노 고노 료 리와 아마이 데스 다시요, 뭐라구요? 고노 료 리와 아마이 데스 했더니요, 우리 점원분이 네, 조금 달아요. 네, 하이 조금, 스코시 달아요. 아마이 데스 자, 붙일까요? 하이, 세, 노 하이, 스코시 아마이 데스 한 번 더 뭐라구요? 하이, 스코시 아마이 데스 대균네요. 아마이 데스 하이, 스코시 아마이 데스 여러분, 메뉴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메뉴 이거 보고 이거 보다가 질문을 해 봅시다. 이 요리는 양이 맞나요? 라고요. 여러분이 먼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대화 스타트! 여행 꿀팁, 선생님 도와주세요 시간입니다. 선생님, 맞표현 더 다양하게 알고 싶어요. 자, 맞표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맛있다 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미나상, 맛있다는 일본어로 오이시, 오이시 되겠고요. 요거를 오이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으으으으 그거 하지 마시고 오이시, 오이시 그냥 쭉 일직선으로 밀면 됩니다. 시가 장음이란 것도 잘 보시고요. 근데 우리 학생분들이 컨텐츠를 많이 접하셔서 이 말도 많이 알고 계세요. 맛있다 뭐예요, 미나상? 우마이, 다시요 뭐라고요? 우마이 입니다. 자, 일본어는요. 남자가 쓰는 말, 여자가 쓰는 말이 좀 나누어져 있어요. 오이시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써도 되고 여자가 써도 되지만 우마이는요, 주로 남자들이 많이 씁니다. 고독한 미식가 보셨나요? 우리 고독한 미식가 분이 식사하러 가셔서 혼자 드시고 우마이 한다, 그쵸? 남자들이 쓰는 말이고요. 오, 선생님 저는 여자가 쓰는 것도 봤는데요. 그럼 약간 좀 뭔가 남성적인, 그쵸? 성격이 많이 이런 남성적인 분들이 우마이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맛이 쓴 거 있어요. 특히 녹차 같은 거 있죠? 오우, 맛있어. 쓰다는 니가입니다. 니가이에요. 다시 쓰다 뭐라고요? 니가이. 자, 그 다음, 오우, 느끼한 거 있다, 그쵸? 느끼한 거 가볼게요. 미나상, 아브라, 아브라 가요 미나상, 기름이에요. 지방이에요. 코이 가요 미나상, 진하다는 거예요. 기름 진하니까 느끼하겠죠. 발음해 봅시다. 뭐예요? 아브라 코이. 다시요, 뭐라고요? 아브라 코이가 되겠네요. 느끼하다. 아브라 코이. 계속 가보겠습니다. 부드럽답니다. 이 부드럽다는 식감에 쓰겠죠? 느낌이 부드러워요. 말이요, 야와라 까이. 오, 부드럽다, 그쵸? 다시요, 뭐라고요? 야와라 까이예요. 야와라 까이한 식감을 일본인은 너무 좋아하죠. 대표적인 음식, 푸딩 같은 거 있다, 그쵸? 야와라 까이. 그 다음, 딱딱해요. 오우, 딱딱한 거. 가타이. 딱딱하다. 가타이. 두 개 구분하셔서 공부하시고요. 자, 그 다음, 맛이 개운하고 담백한 겁니다. 한국 음식으로 치면은 맑은 콩나물국 같은 거예요. 발음 볼까요? 삽바리している. 삽바리している. 이 말 자체가 상당히 담백하지 않나요? 삽바리. 삽바리. 삽바리している. 아이. 자, 그리고 끈적끈적한 거 있는데요. 여러분, 나도 아시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갈아서 밥 위에 얹어 먹거든요.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 네바, 네바. 끈적끈적하죠? 네바, 네바, 스르. 끈적끈적하다. 네바, 네바, 스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책에 없는 거 두 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부풀어 오른 모양이고요. 이 단어를 우리가 일본 가서 최근에 많이 보죠. 발음이 후아, 후아예요. 자, 부풀어 올랐다, 그쵸? 다시요, 뭐라고요? 후아, 후아 되겠고요. 후아, 후아는 여러분, 여러분, 팬케이크, 수플레 팬케이크 같은 데 가시면은 후아, 후아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한자가요, 미나상 격자예요. 격렬할 때 격자. 뒤에는 매울신자, 우리 그 라면 글자다, 그쵸? 카라예요. 맵다는 그냥 카라인데, 격렬하게 맵다는 무슨 카라? 예키 카라, 예키 카라고요. 와, 나 매운 거 진짜 잘 먹는데 일본의 매운 맛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하시면요. 예키 카라 쓰여져 있는 거 주문하시면은 그 맛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떠셨나요, 미나상?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할 거고요. 이제 넘어가서 퀴즈 풀러 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메뉴도 다 봤고요. 맛이 어떤지도 물어봤고, 양이 어떤지도 물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본격적으로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라고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복습 꼭꼭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